ERA-HF302 HBTS3 용기 감지 기능 용기 감지 기능은 자동으로 사용 가능한 용기를 감지하여 화구 선택 없이 단수 설정이 가능합니다. 용기 감지 사용 안내 용기 감지 버튼을 눌러 용기 감지 기능을 설정하세요. 원하는 화구 위에 조리 용기를 올려주세요. 용기 감지 기능은 인덕션 화구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용기가 자동으로 인식되어 선택한 화구 버튼이 활성화되고 단수 설정부가 켜지게 됩니다. 원하는 단수를 설정하면 설정 단수가 표시되며 작동이 시작됩니다. 용기 감지 기능 설정 후 인덕션 두 개 화구를 모두 사용할 경우 화구에 용기를 올리는 순서대로 화구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인덕션 두 개의 화구를 모두 사용할 때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화구를 선택한 후 단수를 설정해주세요. 인덕션 두 개의 화구 사용 중 용기 감지 기능을 설정하면 인덕션 전면 화구가 우선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용기 감지 기능은 용기 감지 버튼을 눌러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전원을 껐다 켜거나 전원 플러그를 다시 꽂아 사용해도 용기 감지 기능의 설정 상태는 마지막 설정 상태를 유지합니다. 용기 감지 기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